지금 시간이 새벽 2시거든요 새벽 2시 16분인데 제가 요즘에 잠을 못 자요 한 달 동안 이집트에서 찍은 sd 카드 잊어버린 것 때문에 어디선간 나올 것 같은 거야 하다가도 갑자기 일어나 가지고 막 방바닥을 이렇게 그래서 지금 생각이 든 게 아 이렇게 할 바야 그냥 조금 일찍 여행을 출발해서 이집트 들리고 다음 여행을 시작하자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친구한테 한번 원래 이런 건 바로 생각이 났을 때 대차게 추진해야 돼 안 봤네 일단 오늘은 자고 다시 늦었다 늦었어 편이 났다 3분 남다 3분 남았어 중국 동방 항공 이게 원래는 지금 이거 하나인데 친구들 선물 사느라고 캐리어를 가져가거든요 여기다 다행이다 아 아 한입 다 앉아 아 이게 이 짐 굳히는 게 언제 다쳐요 10분 전에 1시간씩 아 감사합니다 한국말 잘하시네요 어 어떻게 진짜 턱abe지겁 탔네 아니 이런 적이 없거든요 보통 아무리 늦어도 버스가 뭐 한 이 30분 이렇게 1시간 이상 늦은 적이 없어서 이런 경우는 상상은 못했네 자, 비행기 타러 갑시다 일단 지금 경유할 상황에서 도착했습니다 한 4시간 정도 여기 있어야 되거든요 어디로 가세요? 어? 여기 저도 파이로 가요? 파이로 가요 왜요? 저 두번째 가요 두번째요? 내가 두번째 가래요 한국말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얼마나 있으세요? 9년 9년? 아, 한국사람이네요 줄라도 광주 광주? 근데 사투리 안 쓰네요 커피 드실래요? 아까 얘기하면서 같이 온 이집트 형님인데 같은 이집트 사람들끼리 좀 얘기를 막 이제 회포를 푸시는 것 같아가지고 싹 끽기빠빠 해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혼자 있는 거 보고 빨리 오라고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추가 컵 드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친구, 친구분들이신 줄 알고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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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아, 네 우리 할 거? 어, 어, 쌤쌤 뉴 원이에요 안녕하십니까 형님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만스요 만스 네 지금 복이 많아요 복이 많아요 복이? 복이가 뭐예요? 복이 복이 몰라요? 복이? 복이? 복이 아, 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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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좋아하고 복이 엄청 많아요 지금 많이 좋아해요 드라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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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아, 회사 사장님 네 한국에서 일하세요? 네 9년 전에 근데 왜 한국 골랐어요?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국에? 아니, 없어요 그냥 혼자 한국 들어갔어요 나 한국 다 잘해요 나 한국도 좋아요 한국도 좋아요 네 고마워요 저도 이 짓도 좋아요 언니 이거 누나 어디요? 여기 친구 없어요? 여기 친구 없어요? 여기 친구 없어요 결혼했어요? 네 했어요? 나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스물다섯 스물다섯? 엄청 어리네? 이집트 사람들은 결혼을 되게 일찍 일찍 한다고 좀 없어 있어 괜찮아 사람 있어요 사랑만 있으면 되는구나 한국에선 안 돼 알지 알지 안 되지 집 있어 회사 있어 차 있어요 힘들어요 진짜 일단виhta 끝 끝 네 제가 고음에 들어갔어요 페이프 맛있어 일본 먹어야지 드 할게요 duino 저논 제가 런모 정국 런모 네. 너는 한국에 있는 Egypt에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여행하는 것 같아요. 뭐하는거죠? 저는 beauty PR. beauty PR? 그래서 우리 beauty 브랜드에서 한국의 skincare는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너는 형님과 형님이요? 아니요. 가족들은 아주 rare. 아직 3,4명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게, 그 사람들은 아무도 있는 것 같은 것들은 그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받는 것들은 그냥, 그니까, 그 사람들은 돈을 많이 받는 것들을 그는 좋은 삶을 받는 것들은 근데, 그는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받는 것들은 그는 너무 많이 받을 수 있을 것들은 그는 나라가 있는 것들은 그는 그는 그의 바닷가 있는 것들은 예, exactly 그는 그는 그의 바닷가 있는 것들은 사랑합니다 네, nice to meet you I'm Jay Jay, nice to meet you 그리고 지금 촬영한 눈을 찍고, 조금씩 찍은 것 같아요. 제가 줌을 때 그는 못 볼 수 있어요. 진짜? 제가 보내주는 거 같아요. 더 빨리 오는 티켓이 왔어요? 그래서 티켓은 9시에서 9시에서 오는 티켓이 왔어요. 근데 그녀가 11시에서 오는 티켓이 왔어요. 7시? 네. 왜 그런지 알아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추측했는데, 제가 이 짧은 시간을 돌아가서, 그냥 1주일이야 생각해보니까 저는 고착 비자를 사서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집트 친구는 먼저 좀 가라고 했어요 저 때문에 기다리면 안 되니까 이게 역시 2회차니까 그래서 2회차 웹툰들처럼 다 깨고 있으니까 마음이 편하네 어떻게 하는지 다 아니까 1주일? 1주일? 네 25주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시나 지난번에 제가 벌금 나간 것 때문에 조금 걱정했는데 아무런 이슈없이 잘 통과했습니다 오랜만이다 이집트 대만이 또 지금 공항까지 데리러 와가지고 2회차라 그냥 혼자서도 뚝딱뚝딱 잘 갈 수 있는데 회사는 어떻게 하고 왔지? 한번 여기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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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4회차라 5회차 3회차 3회차 4회차라 4회차 4회차 3회차 4회차 잘생겼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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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이 왜요? 오늘이 왜요? 네 너무 늦은거예요 오늘은 뜨거워 오늘은 뜨거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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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아, 이 secret? 네! 아, 좋은데?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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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다시 오세요! 오, 세상에! 왜... 아, 모르겠어요 왜...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너 흐니가 있어요 흐니? 모든 여행이 정말 유빈인 플러스야 정말 정말 한 여행이 저에게 왔어요 모든 여행이 저에게 왔어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아요 이걸 잡고 이걸 잡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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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일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50일일이 어떻게 되었네요 50일일이 맞나요? 네, 몇 일일이 어떻게 되었네요 effort just work so time to enjoy yeah again this is really great opportunity that you came here again me too welcome and i'm always a bit hungry yeah okay what do you want to eat? wow let's try Yusya food okay Hyukun? this one? how go meet this? what? cultura 캬 30분이야 여기 따 apparently OSIP alle月 아하하 equation 수하나 Lang修이 룸이 긴 더 나은 donde 더 나은 데 매우 여 lesson 수비 근데 왜 이따가? 그래서 여기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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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집트에 돌아올게요 이집트에 돌아올게요 이집트에 돌아올게요 10 플러스? 10 플러스 10 플러스 10 플러스 10 플러스 10 플러스 한번 보면 Beverly 음 딜ec ㅎㅎ 어디가? 오! 오케이 지금 대단한 사람? 어떻게 Neighai지요? 우리 너무 만족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자식이 감사합니다 여기가 온다 여기가 사우면 되참? 네 히힌드 이야 좋다! 너무 순진하게 또 인사해줬다고 반가워하면 안 돼 여기는 이집트다 정신차려 심바 예스 그래서 나이 리버을 보호하는 거에요 이야 그렇네 여길 안 와봤네 내가 저번에 아 여기 에이 탁팀의 자리 와 꽃이가 진짜 오랜만이다 와 코스 벌러도 너무 내거든요 그래 Show me how to eat 이 과연? 이 이거 왜 거리 수 crush? 코스 브라우스 이 너무 좋아 지금은 읍소스 이 먼저 고소스 그래서 고소스 인차 너무 어려서 완전 불닭 챌린지 안 해버렸어 오늘의 선수는 오늘의 선수는 타기 치즈는 치즈 너무 오래 치즈 아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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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신용 치즈 치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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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지금 일을 처리해야 될게 생겨가지고 잠깐 카페에 들어왔거든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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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해가 거의 다 질 무렵에 이 노릇노릇한 날강 저기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냥 숨사탕 아니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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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en rail 이걸 한번 해볼까요? 얼마나? 몇 값이? 몇 값이? 5 값 2 값 10 값 오우 솜사탕이네 오우 이렇게 나오는구나 너무 좋아 잡아봐 그냥 뛰어 기분이 좋아 보이네 정말? 정말? 한 번 봤을 때 그냥 뛰어가봐 이거 좀 기억해 그냥 이렇게 이게 솜사탕 같은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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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후축 후축 하하하하하하 와우 아하하하 아하하 오케이 그 파트 하하하하 아하하 하하하하 아실라엄 아이쿰 저희는 저기 저기 보이는 우리나라에서 롯데타워 보이듯이 여기도 저 카이로타워가 보이거든요 지금 카이로타워로 야경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 첫날에 상징적인 거 보러 가니까 좋네 오~~ 엄청 높구만 어디가? 평을 사야 하는구나 올라가려면 아 시즈키 요지 렉카 시즈키 진짜 너무 너무 잘해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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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전에 왔는데 저는 저기에 안 가고 있어요 아가 아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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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이게 그냥 티켓만 있으면 100명 넘게 기다려야 되는데 150 내고 이 익스프레스 티켓 쓰자면은 안 기다려도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들어와 가지고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바로 돈 내고 들어왔어요 아 아 아 아 아 used for him do it yourself no' tib and you need the city so these is this your meet yes? the history definition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네,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또, 기다려주세요! 또, 기다려주세요! 하나의 가장 좋은 night view i've ever seen in Egypt